그린나이트를 꺼줘 1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나이트를 꺼줘 1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제게 사귄 지 4년 된 3살 많은 남친이 있어요. 명문대 출신의 술 담배도 안 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밤에도 물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최고의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있음 말도 험하게 한다는데 오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욕하는 모습 한번 보인 적이 없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 잘하는데 데이트하다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부모님 드리라고 포장해서 챙겨주고 엄마가 과일을 좋아하신다니까 갱년기 어머님들께 성류가 좋다고 했다면서 엄마랑 제 것까지 두 박스를 사주더라고요. 매번 이러니 미안해서 저도 오빠네 집에 보내겠다고 했더니 괜찮대요. 자기 엄마 성류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럼 좋아하시는 거 알려달라고 보낼게 했더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자기가 하면 된다고 고맙다네요. 근데 얼마 전 밤에 남친이랑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이씨 전화하는 거 안 보여? 나가!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끊은 줄 아는지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문 닫으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대체 누구한테 저러지 싶고 무서웠어요. 근데 들어보니 어머님인 것 같았어요. 과일 먹으라고 하신 듯 했는데 엄마나 실컷 쳐드셔 당장 나가라고 버럭버럭 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친이 그동안 가족 얘기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사별하시고 지금은 새 아버지랑 한 집에 사신다는 정도? 형은 결혼해서 분가했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야 새삼 느낌이 쎄하네요. 왜 자기 가족한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후 남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싶었던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데이트 잘하고 집에 돌아와 남친과 굿나잇 카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에게서 이상한 카톡이 날아왔어요. 아마도 카톡을 같이 하다 창을 헷갈린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당황스러웠어요. 온갖 입에 닮기도 험한 쌍욕들과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이 아줌마 내가 사다둔 거 쳐먹는다 라고 하질 않나 지붕한다고 하질 않나 쳐먹던 이젠 TV보고 자빠졌다고 하질 않나 놈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남친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형한테 쓴 걸 잘못 보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래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전에도 들었었는데 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대하냐고 했더니 놈 몰라도 되라며 끊는 거예요. 왜 두 얼굴인 남자들이 있다더니 내 남친이 그런 건가 싶고 솔직히 소름이 끼쳐서 며칠 남친을 피했어요. 그러게 며칠 후 남친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 말하겠다고요. 어머니랑 두 형제가 사이가 안 좋대요. 예비 시아버님과 재혼하신 줄 알았는데 혼인신고 안 하시고 그냥 사시는 남자분이래요. 남친 학창 시절에 남친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병간호하다 지쳤다고 애들이랑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 걱정에 다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보험 들어놓은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시 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모시기는 하는데 지금도 X같이 남자한테 속아서 두 아들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친아버지는 결국 자기네 형제 잠깐 학교 가는 새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땐 어머니 이미 남자 있었다고 역겨웠다고. 항상 밝고 바른 오빠에게 상처가 있을지 몰랐는데 제 앞에서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한 시간도 있고 힘들었을 남친을 제가 잘 안아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 이제는 제 앞에서도 어머니 전화를 받고 하는데요. 남친의 그 행동들을 보면 섬뜩할 때가 있네요. 어머니 형과 통화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사를 솔직히 털어놔주는 남친이 고맙다가도 아예 모르는 채로 남친이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살걸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제게만은 정말 완벽한 남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우 이건 뭐 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다 오늘. 영화 스토리에요 영화 스토리. 근데 오빠는 껐네요. 껐다가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동현이 형은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도 사실 정확하게 그 당시 엄마 아빠의 상황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들 시선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다음에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엄마 아빠가 있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좋은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게 이 남자가 자기가 그런 불우한 어떤 가정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여자분 가정에 대해서 또 똑같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더 잘하는 거 같아. 더 잘하잖아 지금. 오히려 만약에 망하고 있으면 어쩔을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쭉 사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상대 여자의 어머니한테 뭐 어머니 성료 많이 드려 뭐 해 드려 이런 것들이 자기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하고 싶은 거야. 대체 충족시키는 거 같아. 마음 속에 착한 마음이 있는 남자인 거지. 글쎄 유세윤 씨는 껐는데요. 이 남자 나름대로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면 이 표현이 되게 위험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이게 결혼 생활에 와이프한테 아내한테도 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로 투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치만 3년이나 지켜봤잖아요. 이 사람은 엄마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남자를 믿어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혜성 씨는 저도 계속 지금 껐다 켰다 해요. 이 여자분의 말레피라는 이제 4년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진짜 이 남자분은 좀 바르게 자란 분. 근데 그렇다면 조금 이런 표현들을 조금은 적게 하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믿고 너무 싫다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4년을 만났으면 이 사람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같이 알아가면서 그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줄 수 있고 일로 고민이 가지 않겠어요? 상처를 감싸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 저는 끄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뭐 껐는데 다시 켜게 돼요. 아니 근데 이거랑은 좀 이 사연하고는 다르지만 여자분인데 진짜 막 욕을 막 심하게 한다거나 뭐 여자랑 이런 거 알게 되면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예전에 기사 난 거 못 보셨어요? 인터뷰 했는데 결혼할 여자 뭐 얘기하다가 여자 담배 피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어. 아니 기호식품이니까 뭐 임신 중에 아니면 안 피우면 좋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욕하는 여자 어떠냐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좀 걸린다고 싫다고 그랬는데 결혼할 여자 담배는 오케이 욕설은 노 난 해도 보고싶다. 담배를 오케이 욕설은 노 난 해도 보고싶다. 담배를 오케이 욕설은 노 성실경 결혼할 여자 근데 운전할 때 누가 깨두면 옆에 문 열고 막 욕할 때 그게 좀 너무 근데 운전할 때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여자분이 운전할 때? 혼자 나만 듣는 거잖아. 운전하다 혼자 욕을 많이 하니까 블랙박스 다 찍고 있어요. 그니까요.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이거 틀어봐야 되는 상황일 때 앞뒤로 다 욕이 못했을까라. 시발, 시발. 에이! 띠띠띠띠띠띠! 아! 루야, 턴머드라이! 아 진짜 웃기겠다. 절대 사고 내지 말아야겠다. 부모양의 상가방이 잘못했는데 블랙박스 보자고 한 데도 끝까지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띄어버려야겠어요. 저분 다 사정이 있어서 쓸드셨겠죠.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오디오만 이렇게 그걸 빼놓으시면 되죠. 입으로 다 보여. 그래, 이중적인 모습 보면 좀 놀랄 때가 있죠. 이 경우도 사람이 다 그렇죠. 좋은 면만 보고 싶어하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봤을 때 많이 놀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이분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결혼하거나 이럴 때 함부로 여자분한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잘 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 이분이 진짜 한 단계 넘어가는 사랑을 하려면 그것도 좀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다만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놓아버릴지라도 지금부터 쉽게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 잘하는 거 같아 동협이. 나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허참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몇때맨? 눌러주세요 이게 나 그게 잘 안 되거든. 자 결과 볼까요? 이거 뭐 안 되잖아. 동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4명은 헤어져야 된다. 그거는 정말 충격적이다. 최저네요 최저 역대. 그나저나 저희 방청객 중에 제주도에서 사연 기억나세요? 여자 마피아 그나저나님을 만났어. 그 분이 오셨어요? 영국. 웃고 계신다. 저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따라 외국 사람 몇 명이 서성서성하고 아 방송국 앞에 선글라스 있는 사람들 아이 농담이고요. 그래서 회방론 브라질리안이랑 어떻게 됐어요? 걔도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저는 이제 3월에 마지막에 금요일에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어떻게 걔가 알고 와서 한국 번 알려달라고 한국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무 번호나 찍어주고 그냥 한국 돌아왔는데 박수님 떨리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 하나 못 알아낼 것 같아요? 마피아가? 그래서 핸드폰이 깨졌어서 바꿨거든요. 번호도 이제 바꿨는데 없으니까 이제 페이스북으로 왜 너 얘기 없냐고 연락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메시지 오고 그래서 그것까지 씹었더니 이제 다음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또 친구 추가를 걸었는데 그걸 안 봤고 대박이다. 걔 남자친구 이제 4월 중순에 생겨서 흐지부지 됐어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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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1명씩도 없는 외국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에 불렀보다는 게 어찌나 다행인지 지금은 솔로세요? 아 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오오 학교 같은 과 동기가 그 옆에서 잘 챙겨주고 그래서 호감을 가졌었어요. 호감 가져서 이제 성시경 씨 티켓도 이번에 예매하고 예매 전쟁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예. 요일 바텨어요. 같이 부러가기로 했는데 이제 걔가 그렇게 잘 챙겨줘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선후배 이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어서 좀 그 그린라이트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성시경 형님의 공연에 가니까 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약간 그런 도와줘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까지 마 피하는 것 같아 원래 큰일이야 무대에서 이렇게 딱 무대에서 탕 니가 없는 거라 그러지 마요 천재야 자 신혜성 씨 네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좀 멤버 없이 좀 예능 혼자 나온 게 오랜만이었어요 네 걱정을 좀 했었는데 또 너무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았어요 다음에 올 때는 에릭 씨하고 같이 오세요 멤버들 다 같이 나오시면 아 좋아? 끝까지 좋아 원년 멤버로서 자료 막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사인들 좀 자 살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페이스 Caroline 마니아 선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보통 되는 거예요 너무 적당한 거 아니에요? 야 깨라 깨라 한 손에 쟤 야 니가 이렇게 진짜 시한풋한 방송이에요 딱 에어 아 저 되게 순수한 데 숨진 하지는 않아요 어 좋겠어요 아 생각보다 작네 남잘 뒤집은 건데요. 그럼 채미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자랑으로는 뭐 그런데 왜 저 부분을 왜 이렇게 아빠에게 드세요 기가 조금 커지긴 했어요 she's a lovely she's a lovely